날씨가 좋으니깐 놀자고 날씨 좋으니깐 놀자고 복동이랑 놀아줘야지 오늘도 날씨가 흐리다 휘릴 때만 나와 우리 복동이는 엄마랑 비슷한 증상인데 그거 비오는 날 나가서 꼭 이상한 일 먹으라 저기 가 놀아 나비 잡고 놀아야지 아이고 엄마 흐쩍흐쩍 엄마 옆에 쑝쑝쑝 엄마 옆에 쑝쑝쑝 아이 정말 복동아 이쁜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으흐흐 흐흐흐 이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아빠 혼자 밑에서 콜롱콜롱 소리 들리네. 아빠 왔다고 잽싸게 뛰어가. 자, 지금. 꼬리가 어떻게 돼? 아빠 보고 꼬리가 그렇게.. 너구리가 되면 어떡해? 너구리 꼬리. 아빠가.. 왜? 아빠 왜? 아빠 보고 꼬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 너무 좋아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들어가자. 꼬리는 완전 우리 복덩이가 커졌어. 꼬리가. 귀여워. 너무 좋아. 차가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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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딨어? 이렇게 예쁜데. 고기. 코 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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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